예 지금 이준석 때 정주 오늘 이준석 대표 들어오죠 네 곧 입고 갈걸요 5시에 그거 들고 들어오면 재미있겠는데요 그거 선물 받은 육모방망이 그 이름 뭐더라 하여튼 안그럴 거에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톡 보냈습니다 왠지 그럴거 같아요 그건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톡 보냈습니다 으 으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5시에 들어옵니까 뭐 그렇다고 돼 이제 뭐 공항에 거의 왔을텐데 요새는 그 공항 비행기 에서도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네 아까 한 두어 시간 전에 톡을 주고 받았거든요 비행기 에서도 인터넷이 되더라구요 으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이게 더 어떻게 확정이 될지 아니면 좀 진정 국면으로 갈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발 그 모르겠어요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그걸 들고 오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 혹시라도 들고 오지 말아요 예언 예언 그거 들고 내린다 들고 들어온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열릴 때 들고 기자들이 이거 저 싱크 딸려고 인천공항이 좀 엄청 가 있겠네요 그렇죠 에 엄청 가 있겠어요 뭐라고 할인이 나오겠군요 뭐라고 드립을 칠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안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당내 싸움이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 또 다른 노선으로 계속 개혁 노선 투쟁을 하더라도 이게 개인과 개인의 감정 싸움으로 막 비아되면 안되니까 그거는 방망이 안들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으로 진짜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방망이 들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 답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뭐 아무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답이 오기에는 왔어요 그러면 들고 나올 수도 있어 즉답을 회피 했으니 그건 안됩니다 정진석 의원 또 거기 공항에 마중 나가서 파시렁 한판 하자고 그냥 두 분 체급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지지 않았나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 트렌드는 다 이렇게 체급을 키우는 게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이 두 분의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지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두 사람이 뭐 화해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묻힐 문제는 아닌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은 근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앞으로 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뭐 뇌과는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풀려갈 거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어요 이게 제가 아까 왜 방망이 안 들고 나왔으면 좋겠냐 했냐면 이게 개인간의 감정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 안 돼요 싸워도 돼요 집권 여당이 안에서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개혁이나 노선 이 정당과 이 정부가 더 잘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는 거다 라는 싸움으로 비춰지면 국민들이 이 싸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좋아요 또 응원하게 되고 몰입하게 돼요 그런데 너랑 나랑 사회 안 좋아서 우리가 싸우는 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충돌과 싸움이 앞으로 1년 동안 또 다음 전대에서도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노선 투쟁이었으면 좋겠다 개인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요 이 여파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지만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혁신이 만들었는데 반대하는 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최재형 의원의 몫이 된 거죠 또 당대표의 과제가 된 거고 뭘 혁신하겠다는 거냐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게 없으면 제가 이거 새 정치 시즌2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건설적인 싸움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이게 개인간의 감정 대립으로는 안 미쳐졌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부의장 또 좀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 정 부의장이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 당에서 원내대표 이런 걸 지냈었거든요 사실 맞은편 당에서 되게 좋아하는 원내대표였어요 정진석 부의장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골골한 이미지이지만 굉장히 온건한 구석도 많고 협상이나 이런 것도 좀 유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묘를 국민의힘 안에서 젊은 정치인 상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 부의장이 저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민주당의 다선 정치인들 또 본받아요 그래서 정청래 안민석 이런 사람들 또 막 그 선수에 맞지 않게 나이에 맞지 않게 또 덩달아 날뛸 수도 있습니다 그 당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다선 중진으로서의 어느 정도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좋아요 좋고 저도 지금 국민의힘이 노선투쟁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는 노선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내 뭐 이게 졌을 때 민주당 너무 안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패배했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느니 이겼을 때 그 주마가편이라고 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한 이런 논의를 꺼내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다만 이게 진짜 포커스 집중을 집중 포인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좀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 뭐 육모방망이 자제를 권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먼저 이런 논란이 벌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상대방과의 녹취록을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반감을 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보면 정진석 부의장의 비례대표 공천 청탁 이런 거를 까는 것은 사실은 저는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이게 이제 이 핀트가 어마어마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그거는 제가 또 있지 않을까 제가 정진석 부의장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면 그것도 사실도 안해 그 비례대표 문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부의장을 직접 지친 건 아니고 정진석 부의장님이 아닌 충청권 내 다른 의원의 부탁이었다고 하고 그 지목된 그 다른 의원은 그런 부탁을 한 이유가 자기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합당한 국민의당의 요청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정진석 부의장과의 설전에서 정진석 부의장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일으키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준석 대표가 좀 조심해야 되는 점이다 그래야 노선투쟁을 노선투쟁답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